한때 일부 시군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할 정도로 심각했던 강원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가 덕분인데, 거리 두기 단계 하향까지 기대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달 들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강릉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당시에 4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강릉시 확진자 발생도 하루 평균 2명으로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강원도 전체 확진자의 경우도 지난달 하루 평균 33.1명에서 이달 첫째 주 28.6명, 이번 주 2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초 40%에서 한 달여 만에 65.5%까지 높아진 강원도 및 백신 접종 완료율이 확진자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0일쯤 접종 완료 비율이 8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해시가 최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나라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예고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